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무대에 온 이후에 가장 고전했던 경기였다 수비적인 수치를 보면요 오늘 경기 역시나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 내에서 가장 수비적인 수치가 좋습니다 볼을 클리어한 횟수 나폴리에서 1위 슈팅을 블락한 횟수도 경기 전체에서 1위 태클 성공 횟수도 나폴리 내에서 3번으로 1위 수비 수치가 나폴리에서는 가장 많아요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지루와 만나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어요 에이시밀란 같은 경우는 앞선에 지루라는 아주 좋은 스트라이커 특히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패스를 전개할 곳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앞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루가 주변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가 제공권 상황에서 볼을 받을 때 지루를 견제해주는 선수가 오늘 김민재 선수였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이 지루와 공중볼 싸움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루가 워낙에 체격 조건이 좋으니까 김민재 선수에게 힘으로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밀린코비치다비치도 만나고 누네스도 만나고 살라도 만나고 체격 조건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를 계속해서 만났는데 그 만났던 공격수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죠 지루는 오늘 경기에서 지루가 제공권 싸움에서 11번 참여했는데 6번을 승리했습니다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공중볼 싸움 승리의 수를 가져간 선수였고요 김민재와 라흐만이 그러니까 세리에 내에서도 제공권이 아주 좋은 센터백 2명을 상대했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의 공중볼 싸움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루가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 제공권 싸움에 많은 승리를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와중에 김민재 선수가 오늘 공중볼 상황에서 10번 참여해서 4번을 승리했습니다 전 경기 전체에서 지루 다음으로 공중볼 싸움 승리의 수가 많은 선수였어요 김민재 선수가 오늘도 제공권 싸움에서 물론 이제 앞서 만났던 선수들에 비해서는 지루가 워낙에 제공권이 좋으니까 살짝 밀리는 장면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경기였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오늘 경기 장면에 나왔냐 오늘 김민재 선수가 이 지루한테 제공권에 밀리는 장면도 몇 장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루가 상대하기가 매우 힘든 선수란 거죠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 크로스가 올라올 때 지루와 김민재가 공중볼 싸움을 하는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붙어주긴 했는데 여기서도 올라오는 크로스를 지루가 잘 맞췄던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에이시밀란이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루가 김민재와의 볼 경합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루가 볼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루가 왜 까다로운 선수냐면요 지루는 그냥 단순히 공중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발밑이 좋고 연계 플레이가 매우 좋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지루가 기본적으로는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지루한테 달려드니까 여기서 지루가 옆에 있는 선수에게 바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루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루가 몸싸움을 안 하고 그냥 주고 들어가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몸싸움을 시도해 볼 만한 시간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지루가 아주 영리하게 김민재 선수를 따돌렸던 장면이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볼을 보내주죠 지루와 김민재 두 선수가 이제 제공권 싸움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루와 김민재가 제공권 싸움을 할 때 결국에는 여기서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지루를 마크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오늘 경기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주 좋았던 건 뭐냐면 워낙에 지루가 연계 플레이를 잘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지루를 마크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우쳤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대표적인 장면인데 메시아스가 지루에게 볼을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지루의 패턴을 조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루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강하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지루에게 붙으면 어차피 지루가 영리하게 빠져나가니까 지루한테 붙지를 않고 살짝 기다리죠 여기서 메시아스가 패스를 보내주고 지루가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지루가 패스를 내주니까 이제 지루가 패스해주는 방향을 읽고 김민재가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지루의 연계 플레이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오는 메시아스를 막아 세우는 장면이죠 여기서 지루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건 연계 플레이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AC밀란이 오늘 지루를 활용해서 지루에게 볼을 던져주고 지루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혹은 연계 플레이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계속 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 막판이 될수록 살짝 뒤로 빠져있다가 지루가 패스를 보내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달려나가서 패스를 끊어주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도 AC밀란이 지루에게 볼을 보내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의 움직임을 보면 김민재가 지루랑 공중볼 싸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루한테 붙었을 때 혹시나 지루에게 공중볼 싸움에서 지면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주게 되면 완전히 오픈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민재가 영리하게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김민재가 달려나가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주니까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볼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 막판이 될수록 수비적인 센스를 발휘하면서 살짝 뒤로 빠져서 AC밀란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세컨볼 싸움을 가져오는데 집중을 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수비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마리오 후이가 높게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공간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지루도 마크해야 되고 그리고 지루를 마크하면 측면 공간이 열리니까 측면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자주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이제 중앙에 지루가 아니라 데케텔라르 측면에는 살레마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위치를 보면 김민재가 뛰어들어오는 살레마커스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데케텔라르도 막아야 되죠 두 명의 선수를 다 막아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에이시밀란이 데케텔라르에게 공중볼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측면을 신경쓰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붙어주질 못했습니다 붙어주질 못해서 케텔라르가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이제 살레마커스가 달려가면서 볼을 가져오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두 명을 상대하다 보니까 점프할 때 김민재가 붙어주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 장면에서도 마리오 후이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자연스럽게 두 명의 선수를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였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지루가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거든요 지루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지루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뒤에 있던 메시아스가 공간으로 침투하죠 근데 여기서 후이가 붙어주질 못합니다 붙어주질 못해서 김민재가 지루를 마크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마리오 후이가 메시아스를 제대로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스가 볼을 받아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마리오 후이의 커버가 늦죠 실제로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좋았던 건 뭐냐 김민재가 지루를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하다가 메시아스에게 패스가 가니까 다시 중앙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도 메시아스가 슈팅을 했는데 김민재의 몸을 막고 나가거든요 이 장면도 결국에는 마리오 후이가 제대로 커버를 못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서 결국에는 슈팅을 막아낸 장면이다 이 장면도 지루의 움직임이 매우 좋아요 살짝 가까이에서 보면 지루가 김민재를 한 손으로 밀고 있죠 한 손으로 밀면서 자기가 뛰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지루가 그러면서 지루가 아주 영리하게 김민재를 따돌리고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민재 입장에서는 지루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루가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지루를 따라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도 마리오 후이가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서 순간적으로 에이시밀란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김민재가 여기서도 두 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여기서 지루가 자신한테 패스가 오는데 아주 영리하게 김민재가 달려오면서 붙어주니까 여기서 뒷발로 뒤에 있는 선수에게 흘려줍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리오 후이가 뒤에서 못 따라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김민재가 뛰어난 수비수인 게 뭐냐면 지루가 흘려주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측면을 움직입니다 오픈 찬스가 났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에이시밀란의 결정적인 슈팅을 방해를 해줘요 그래서 이 장면도 김민재가 달려드니까 볼을 잡았을 때 여유가 없어서 슈팅이 정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결국에는 김민재가 지루를 따라가다가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바로 돌아서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슈팅을 막아낸 장면입니다 득점 장면에서는 사실 김민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지루를 마크하고 있죠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테오 헤란 데스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테오 헤란 데스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상황인데 이때 메시아스가 앞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로스가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크로스를 막아내야 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스를 막기 위해서 김민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마크하고 있던 지루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테오 헤란 데스가 메시아스가 아니라 뒤에 있던 지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지루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지루가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김민재가 앞으로 커버를 하러 들어갔으면 다른 선수들이 지루를 방해하기 위해서 움직여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루의 커버를 다른 선수들이 안 해주니까 지루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여기서 지루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경기가 나폴리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 1위가 됐는데 일단 지루라는 아주 좋은 공격수를 상대하면서 아마 김민재 선수가 세리의 무대로 와서 자신의 힘이 안 통하는 공격수를 만난 건 처음일 거고 그리고 심지어 몸싸움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지루가 연계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상대하기 까다로운 지루라는 공격수를 오늘 경기에서 상대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 되었을 것 같고 지루가 연계 플레이를 하니까 연계 플레이에 맞춰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오히려 가져가면서 지루의 그 연계 플레이를 막아내는 이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마리오 후이에 커버가 늦는 장면이 많았는데 김민재가 사실상 지루도 막고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는 측면 공격수도 막아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루와 측면 공격수 두 명의 선수를 막아내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오늘 경기 결정적인 찬스를 막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오늘 지루를 상대하면서 아주 힘든 경기를 했지만 오늘 경기도 김민재가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 김민재 선수가 에이시밀란의 크로스를 걷어내면서 걷어내고 포효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죠 그만큼 김민재 선수에게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긴장되는 경기였고 그리고 워낙에 수준 높은 경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이거는 이 경기를 내가 이겨냈다라는 포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힘을 또 불어넣는 그런 이제 포효 장면이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가 이만큼 감정을 드러내면서 격정적으로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이 많이 없는데 이 정도로 오늘 경기가 매우 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게도 이 경기를 내가 이겨냈다라는 아주 의미있는 제스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